자 여기서 우리가 빼먹은 섹터 최근에 많이 거론되지 않았던 섹터가 하나 딱 보입니다 바로 디스플레이 쪽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일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던 사이에 굉장히 좋은 수출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아니 왜요 LG 디스플레이가 저런데요 LG 디스플레이만 저럴 뿐 우리나라 다양한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특히나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현금 유동성과 함께 기술력을 계속해서 뽐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돌아올 때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는 뭐예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주도주라고 여겨왔던 계속해서 거론이 됐었던 종목군들의 회복을 노리는 게 아니라 만약 내가 신규 종목으로 혹은 신규 섹터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 가장 강하게 가장 견고하게 숫자를 보이면서 늘어날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디스플레이 쪽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를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제가 차트를 다시 켜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같은 계열사를 통해서 돈까지 빌렸는데 돈의 값어치는 주가가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적으로 이 LG 디스플레이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라는 그 나무의 그늘에 갇혀서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못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쪽을 먼저 저보다 먼저 관심 있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디스플레이 쪽을 쭉 훑어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 기업 한 기업 수급이 어떻고 매출이 어떻고 그리고 현재 주가 위치에서 여러분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공감이 가고 관심을 줄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를 고민을 해봤는데 한 종목이 있더라고요 바로 HB 테크놀러지라는 기업이 하나 딱 보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지금 시장은 전통 반도체 그리고 그동안의 낙폭이 깊었던 2차전지의 반등세가 과연 어디까지 나올 건가 그것에 모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그 다음을 또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 어차피 올라가게 되면 그것들은요 그들은요 관심 안 가져도 알아서 올라갑니다 알아서 올라가는 거 굳이 보고 있는다 해서 더 올라가지 않아요 차라리 그 다음을 우리는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러한 마인드로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 OLED 관련 산업에 대한 장점은 뭐다? 뭐냐면 적용 모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첫 번째예요 과거에는 모바일 제품 일부 몇 종목 노트북 몇 종목 혹은 TV 몇 종목에만 이 OLED 패널이 들어갔다면 이제는 OLED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액정 패널들보다 전기료가 적게 들고 그리고 사용기간은 더 오래가고 그러면 당연히 기술력만 된다면 수요일만 낸다고 하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OLED 산업 자체가 사실 소외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의 규모 면에서 전통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디스플레이 쪽 산업은 정말 정말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는 이상 다소 소외받을 수 없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HP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OLED 테스트 장비 여기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OLED 말고 그럼 무엇을 해요? 2차전지와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장이 가장 핫한 건 뭐예요? 반도체와 2차전지 어? 반도체도 걸리고 2차전지도 걸리고 OLED도 지금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시장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이것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시장에서 만약 다시 한번 이 기업에 관심만 가져준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하는 숫자만 찍어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기업 리스트 안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 HP 테크놀로지 뭐 이 라인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라인업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올해 하반기 혹은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내년 1년을 통틀어 봤을 때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산업 반도체 2차전지 OLED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에 그 성장성에 좋은 점수를 준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가 가장 매력적일 수 있지 않겠는가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지수 여파 때문에 밀렸다? 그럼 지수가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의 되돌림만 해준다라고 하면 이 기업의 주가 또한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단순 기대감이 아닙니다 2차전지와 엮여있고 반도체와 엮여있고 OLED 산업도 하기 때문에 주가 올라갈 수 있겠다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수주 잔고가 작년 2022년 대비해서 약 3배 정도 지금 3분기 현재 시점인데 3배 정도 늘어난 상태예요 3배 정도 그럼 주가 또한 당연히 3배 늘어나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우리 마음대로만 가면 얼마나 돈 벌기 쉽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주가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별한 소스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야 돼요 HF 테크놀로지의 시총이 약 2,500억입니다 여기 위에 쓰여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아마 계산을 해보면 약 2,500억이 조금 안 될 거예요 조금 안 될 건데 이 기업이 참 투자를 잘하는 것 같아요 투자를 이 기업이 어떤 투자를 잘했을까요 어떤 투자를 어떤 투자를 잘했을까요 자 이 기업이 지금 프레스트 제6호 3호 투자 합자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또 도대체 뭔 소리야 프레스트 제6호 3호 투자 합자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이 회사가 HPSP의 대주주예요 HPSP가 뭐죠 반도체 전공정 탑3 안에 드는 기업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HPSP 자 HPSP의 최근 주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결국 기회였던 거예요 최근에 지수 눌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면 결국 공략해야 될 쪽은 반도체였던 것입니다 만약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한다 대다수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정말 다시 한번 고점 플레이 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많은 채널에 나와서 이 HPSP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해주신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고압수소 언일링 공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고압수소를 이용하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기술력이 높아서 기술 장벽이 높다라는 것은 다른 기업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업황이라든지 수금만 조금 더 받쳐준다고 하면 당연히 기업의 가치는 쉽게 쉽게 올라가는데 이 기업의 대주주가 아까 이야기한 그 기업입니다 한번 볼까요 기업 분석에 가보면 지분 분석에 딱 보입니다 최대 주주 주주인 이 합저회사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HPSP 시총이 10%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얼마를 갖고 있는 거야 라고 계산을 해보면 제가 아까 HP 테크놀로지 뭐라 그랬죠 시총 2400억 2500억이 안 된다 그랬죠 HPSP의 시총은요 HPSP의 시총은요 2조 8천억입니다 2조 8천억 2조 8천억 여기에 지분 일부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약 1500억 정도 되거든요 시가총에 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수도 저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작년 기준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주가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약 재무제표에 녹아드는 시점이 오게 된다고 하면 저는 HP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불보도 뻔하게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매수를 한다면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현재의 구간부터 모아가는 게 저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수 여파가 됐든 어떤 대뇌의 변수가 됐든 이 기업 기술력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가격의 조정, 가격의 눌림은 저는 충분히 역발상적인 생각을 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에 가장 좋은 찬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최근에 보면 모든 IT 부품이 전장 쪽에만 집중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MLCC도 마찬가지였죠 사막 콘덴서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래도 전장 쪽에서 얼마만큼의 성장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요새 이 모바일 혹은 전자 부품 관련 주들의 시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전장 쪽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지만 가장 문제 발목을 잡았던 쪽은 모바일 쪽이었으나 모바일 쪽에 대한 부분이 중국 시장에서 지금 잘 풀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간밤, 퀄컴의 호실적 그리고 오늘 그 호실적을 이어받아서 삼성전기가 반짝이지만 반응을 해줬다라는 것 퀄컴은 전통 반도체라기보다는 모바일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조금은 많은 기업이에요 많은 기업이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 중국 향 모바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수혜를 받는 기업 그런데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가 안 팔린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자국 내 브랜드 화웨이, 샤오미 이러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뉴스를 뒷받침해주는 실적이 퀄컴이라든지 삼성전기 쪽에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 상황 그리고 그 모바일들의 패널은 과거의 LCD, LED일까요? 아니겠죠 OLED 패널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OLED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많지가 않아요 그 말인 즉 두 가지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요가 많던지 두 번째 생산을 안 하던지 그런데 생산을 안 할 리는 없죠 그러면 결국 수요가 많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LG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에 대장주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만 놓고 보면 디스플레이 산업이 굉장히 어두운 그러한 상황이나 반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 안 좋았던 시기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또 현금 유동성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8세대 OLED 패널 시작을 하게 되면 뭐부터 할까요 소재 장비 발주부터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그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는 분명히 또 한 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히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은 반도체 2차전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혹은 포튼에 내가 새로운 섹터와 새로운 종목을 포함해 본다라고 하면 이젠 OLED 관련 장비 주들도 꼭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대표 종목분들을 반과 후 수업 시간에 그동안 좀 많은 이야기를 들여왔는데 맨날 2차전지 이야기하고 맨날 반도체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종목, 새로운 시각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디스플레이 쪽을 좀 이야기 드려본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였었죠?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가장 강하게 반등하는 쪽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는데 저는 만약 여기서 수금만 받쳐준다고 했을 때 충분히 디스플레이 OLED 관련 쪽도 이제는 또 하나의 핫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부터는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가 있는 반면에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섹터가 다소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섹터 말하기 싫은데 그래도 이야기 할게요 엔터사들입니다 하이브 JYP YG 엔터 SM 오늘 하이브가 굉장히 좋은 성과 그리고 이제는 BTS 멤버의 솔로 앨범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보여줬던 민감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하락마감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불편한 흐름을 좀 예고하는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내일 만약 바로 양봉을 보이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제 걱정은 기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오늘 기록했던 고가를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엔터사들은 당분간 가격적인 조정이라기보다는 기간적으로 조금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켜보는 거죠 이번에 마약 이슈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작품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소속사 기준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컨텐츠 기준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관막 모드로 사람들이 엔터사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마약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락을 빠르게 회복시킨 건 실적의 기대치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성장성 그런데 오늘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치우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라는 저는 시그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엔터사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여오고 계신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빠르게 매도한다 매도하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우선 더 가지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신규매수 하실 분들 신규매수는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이 아니에요 차라리 단기로 하실 거면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에서 힌트를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OLED 쪽이 저는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터사에 대해서는 부정... 이제 엔터사는 안 된다 이런 시각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큰 이슈가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눈높이가 컸던 만큼 그 눈높이에 충족시켜주는 숫자가 찍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넜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